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10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백신의 정치학 백신의 국제정치학을 다시 한번 이야기했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북한은 통계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북한을 코로나 창궐국이라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앞으로 더욱 그렇게 될 겁니다 코로나 창궐국 북한 바로 옆에 있는데 백신 확보를 외면했다고 코로나 창궐국 바로 옆에 대한민국이 있는데 백신 확보를 외면했다고 문재인 정권이 따지는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여러 전문가 중에 한 분 제가 좋아하는 분이 연세대학교 토목공학과 명예교수인 조원철 선생님인데요 이분은 재난 전문가입니다 굉장히 전문가입니다 오래전부터 제가 알아왔던 분인데 이분이 저한테 상당히 염려하는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코로나 4차 유행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 지금 4차 유행 대유행이라는 겁니다 이분께서는 코로나가 빠르게 확산된 원인은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교통 발달한 교통수산 때문이다 그리고 자연자원을 착취하고 과용을 해온 문명 탓이다 그리고 이렇게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둔감해진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문제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코로나는 대한민국의 코로나는 2020년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세 번의 피크를 기록했습니다 세 번 피크를 하고 지금 피크 같은 게 하나 왔다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계속 피크 같은 게 낮은 피크가 이어져서 우상향으로 쭉 가는데 이걸 4차 피크 계속 이어지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이어지니까 이게 피크가 아니구나 할 뿐이지만 지금 4차 유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확진자 높은 수준 3차보다 높은 수준의 확진자 수를 유지하면서 조금 조금 내려갔다가 전체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2020년 5월 6월경 백신을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연구기관들이 한국에 백신 개발 비를 투자해라 그러면 먼저 개발이 되면 한국도 먼저 제공해 주겠다라고 제의를 했습니다 이런 보도가 여러 번 있었어요 이때 조은철 교수는 이걸 하자라고 우리 당국에 좀 권위도 했는데 이분이 토목공학하셨기 때문에 자연재해 전문가다라는 이유로 이분의 의견을 받아주지 않았답니다 의학과 방역 전문가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이유로 묵사를 했는데 지금 와서는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조 교수께서는 43년간 재난을 다뤄온 분이거든요 아마 여러분 홍수가 나거나 태풍이 불거나 하면 이분 분석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시설재난, 사회적재난, 건강재난 하다못해 인재관제까지도 분석해 오신 분인데 이분은 이걸 하다 보니까 저도 국방을 하다 보니까 검찰이 보이고 검찰 하다 보니까 경찰도 보이고 그거 하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다 보게 되더라고요 환경도 보게 되는데 그래서 많은 걸 보시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계급장이 높다고 제가 이런 얘기를 가끔 기자하면서 그랬어요 천안함 사건 터졌을 때 내가 편집국장 하겠다 그랬어요 국방 문제는 동아예고에서 내가 제일 잘할 수 있으니까 이때는 내가 주도해서 주의를 하고 보편적일 때는 편집국장이 하고 그 다음에 경제 문제가 서지면 동아예고에서 제일 잘하는 경제 전문가 기자가 편집국장을 하자 그래야 되지 평소에 내가 계급장인 편집국장이니까 내가 천안함 사건, 내가 경제 사건, LH 사건 다 지휘한다 그러면 실수가 나온다 오보가 나온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었는데 한국 사회에서 보게 되면 자기가 계급이 이거고 내 자리가 이거니까 내가 중요하다 내가 결정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서 많은 실수가 나오죠 조교수님도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입니다 1차로 확산했을 때는 특정 집단들이 자기네끼리 모여서 확산을 시킨 게 문제였고 2차 확산은 1차 확산을 했던 세력들이 모이지 못하게 했으니까 흩어지면서 전국화되면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점은 우리나라 방역당국이 잘 알아갖고 대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K-방역이라고 자랑을 했었고 그게 성공을 거둬서 확진자를 줄였었습니다 그리고 3차 확산이 작년 11월 중순에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1, 2차를 잘 막았다고 해서 K-방역을 자랑하다가 강력한 사회 규제를 안 했습니다 때를 놓쳐서 커져버렸죠 적어도 작년 11월 중화순에는 중대한 행정조치 사회적 거리 두기라든지 술집 문 열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이걸 놓침으로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확 퍼져버렸습니다 지금은 통제 불능입니다 지금 언론 자세히 보시면 계속 확진자가 늘고 있는 추세인데 어떤 원인인지 잡지 못합니다 4차 확산이 지금 이렇게 올해 2월 중순 시작이 됐는데 이거는 지금 올랐구나 해서 조금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는데 앞에서 더 올라갑니다 조금 내려갔다 그러니까 피크가 어떤 건지 잡지를 못해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쭉 오른쪽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조은철 교수님 예측으로는 이런 상태로 쭉 가다가 또 우리 나름대로 방역도 하니까 확 올라가진 않겠지만 늘어나다가 백신을 접종하면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백신이 지금 가장 중요한데 백신이 지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지쳐 있고요 저만 해도 마스크 참 쓰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영업도 더 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는데 경제를 어떤 경제를 살릴 것이냐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경제를 살릴 것이냐 앞으로의 경제를 살릴 것이냐 선택을 해야 되는 위기로 지금 문재인 정권은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완화를 논의할 땐 전혀 아니고요 내 안전은 내가 지킨다 저희 클 때 코시술이라든지 태권도 같은 거 저도 운동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냥 뭐 제 자신은 제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그땐 살았잖아요 그때 뭐 경찰을 의지했습니까? 누굴 의지했습니까? 그냥 부모님도 잘 찾지 못하니까 의뢰 싸우면 내가 싸운다 그래서 싸우면 뭐 눈을 찌르니니 뭐니 급소를 찌르는 걸 많이 생각하고 지냈었는데 지금이 이 코로나 문제와 관련해서는 각자가 각자를 지켜야 할 때라는 겁니다 자 지금 돌이켜봅시다 모든 사람들은 에러 앤 트라이인데 실수를 통해서 깨닫고 발전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뭘 잘못했고 우리라고 하기에는 일단은 국정을 책임진 문재인 정권이죠 그리고 그 책임을 따져서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만 발전이 되는 건데 가장 아쉬운 거는 지난해 5, 6월 이 백신 개발사들이 투자를 권유했을 때 거절한 게 가장 잘못입니다 그때 투자했던 나라들은 지금 먼저 백신을 공급받고 있죠 일본이 지금 언론을 보니까 노바백스 같은 데에다가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할 때 우리는 낮잠을 잤습니다 배짱이었습니다 K 방역 잘한다고 그렇게 연구 개발에 투자한 나라들이 백신을 맞고 있는데 미국은 5월이면 아마 집단 방역에 들어갈 정도로 거의 전 국민이 다 맞고 캐나다는 6월 일본은 올림픽 전후에서 전 국민이 접전을 끝낼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생산하고 있죠 이번에 그 상장에서 화재를 모았던 SK바이오사이언스가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아스트라제네카는 한국에 하나도 사용 못합니다 몰래 빼돌리는 한두 개는 쓸지 몰라도 다 가져가서 먼저 돈 낸 나라한테 나눠주고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노바백스가 개발하는 백신도 위탁 생산하기로 했다는데 역시 한국은 사용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연구 개발을 대지 않았기 때문에 왜 작년 5, 6월에 백신 회사들이 투자국 모을 때 왜 문재인 정권은 여기 안 했을까요? 이거를 반드시 따져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국정조사를 해야 되고 감사원도 감사를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유심히 볼 게 이 코로나가 중국에서 발생했을 때 왜 문정권은 중국과의 교류도 그때 바로 차단하지 않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 제기했는데 그냥 지나왔는데 왜 문정권이 이런 생각을 했는지 이걸 따져야 됩니다 이게 대한민국 안보와 보호권의 가장 큰 구멍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끔 취재를 하게 되면 말단 직원들은 말단 공무원들은 정보 잘 안 줘요 그런데 저 위에 장관이라는 사람이 통화하면 아 그게 이거고 설명 다해집니다 항상 큰 정보는 제일 위에서 세거든요 대한민국 코로나 위기의 주범은 청와대일 수 있습니다 거기를 꽉 조이지 않으면 엉터리가 됩니다 국정조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문정권 자체가 국가위기 관리 능력이 부족하고 위기 관리를 못하면 국정 운영에 실패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조사해야 됩니다 IMF 경제위기 외환위기 기억하시죠? 1997년 그때 외환위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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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아 국가들이 쓰러졌다고 했을 때 김영삼 정권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좋아서 끄떡없다고 모른 척 하고 버티고 그랬었죠 자기 못한다는 말 듣기 싫으니까 그러다가 IMF 경제위기를 맞았습니다 김영삼 씨를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은 경남고 출신인데 경남고 출신의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우연의 일치겠지만 불안불안하게 봅니다 우리 국민용 백신도 확보하지 못한 이 문정권이 얼마 전에는 북한한테 백신을 제공할 테니 대화하자 이런 제의를 했습니다 정말 한심하지 않으세요? 제가 이렇게 쭉 누차를 문정권의 한심을 얘기할 때마다 동의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는 글쎄요 제 설명이 부족한 건가요?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할 일 없이 이 정권은 그린 뉴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의 실체는 신안 앞바다의 풍력 사기 사기죠 사기 사건 가덕도 신공황 짓겠다 이것도 사기죠 그리고 지어놓으면 다 적잡을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박형준 씨가 부산시장에 당선됐는데 가덕도 공황을 짓겠다는 쪽으로 갑니다 물론 저도 예측이 틀릴 수 있지만 상당한 전문가들은 그 짓는 동안의 건설 경기는 돌아가지만 그 공황으로서의 경제성은 없다는 겁니다 그건 왜 합니까? 똑같이 제가 어제도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를 하는데 앞으로 양산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쓸개를 씹으라라는 주문을 했었는데 자랑하지 말고 가격 경쟁력이 없으면 나중에 이거는 다 쓸모없는 거가 됩니다 아니 그렇게 KF-21이 중요한데 왜 카이를 때려잡았습니까? 문재인 정권 윤석열 씨를 내세워가지고 그리고 KF-21 출고식은 왜 이렇게 요란하게 해요? 미래에 대한 전략적 예측을 못하는 정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차제에 대한민국을 제대로 끌고 갈 사람을 뽑기 위해서 내년에 대선을 하니까 위기관리를 체크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백신 도입이 늦어진 것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라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대한민국 문제에 개입하는 환경론자들의 그 너절함을 좀 고발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백신은 전부 다 유전자 변형 기술로 만든 겁니다 GMO 기술로 만든 겁니다 환경론자들이 GMO 식품 먹지 않기 운동을 벌였었죠 그죠? 주로 미국제 농산물 수입에 반대하기 위해서 이런 운동을 벌였어요 근데 GMO로 만든 옥수수 갖고 사료 만들고 그 사료 먹은 소고기를 국민들이 먹는 걸 허용하면서 하여간 이상하게 반미주의 활동할 때 GMO 운동을 그렇게 반대했어요 근데 이 자들이 지금은 백신을 GMO 기술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주 교묘한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환경론자들은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이 자들이 지금 국회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권력 안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안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586 주사파 말고도 환경론자들이 이상한 데 들어가서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습니다 이걸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원전 죽이기에 앞장서기고 있어요 근데 원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경제성도 없고 환경도 더 많이 파괴하고 하는 태양광, 풍력에는 침묵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이 다른 잔체와 연체에서 자기들이 환경단체면 아니 뭐 환경단체인데 싸드 문제에 쫓아가서 한다든지 해군, 제주기지 반대한다든지 이런 데 연대 투쟁을 하면서 서로 품하시를 해서 지금은 권력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주도에 널리고 널린 게 구론비인데 구론비는 어쩌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제주기지 건설에 반대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해체에 앞장섰던 세력들이 386, 환경론자, 반일주의자 이런 자들이 지금 국회에 들어가 있고 정부 여당에 들어가 있고 청와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 위기관리가 안 돼서 이 탄탄한 실력을 가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백신이 없는 상태에서 북한을 제공해 주겠다 뭐 이런 헛소리를 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이 정도에서 설명해도 대한민국이 뭐가 잘못된지 누구한테 무슨 사기를 당하는지 모르시겠습니까 환경단체의 민낯, 586, 386의 민낯 좌파들의 민낯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도요 지금 굉장히 평화로운 세상인 것 같지만 역시 세계는 유엔 안보리를 이끄는 다섯 나라 등 몇 나라 주요 국가들이 이끌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백신 개발을 이번에 했는데 이걸 자세히 보면 2차 대전 말기에 전쟁을 했던 나라들이 원폭 개발에 들어간 것과 비슷합니다 그때 미국이 빨라서 이겼을 뿐이지 일본도 하고 독일도 하고 다 추진했었죠 이번에도 미국이 빨랐던 거죠 그래서 이 백신을 개발하겠다는 기술을 갖고 있어서 돈을 받은 나라들은 전쟁을 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개발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보통 신약을 개발하게 되면 임상실험을 1상, 2상, 3상을 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동물실험부터 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합니다 이 약을 먹었더니 200원 고쳤는데 당뇨가 터졌다 이렇게 되면 이게 약은 안 되는 겁니다 다 부작용도 없이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1상, 2상, 3상은 굉장히 오래 해서 신약 개발한 지 10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1년 만에 해냈습니다 여기는 GMO 기술들도 들어간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전쟁하듯이 한 건데 전쟁 때 보게 되면 막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상, 2상, 3상을 동시에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투자할 수 있는 나라들은 역시 큰 전쟁을 해본 나라들, 위기관리를 해본 나라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대한민국은 2점에서 0점이고요 일본은 2점에서 성공적이었던 겁니다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구론비 나무를 문제를 갖고 제주기지 반대하고 싸대기지 반대하고 그런 거나 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1상, 2상, 3상 실험이 어디에서 벌어졌느냐 주로 브라질에서 벌어졌습니다 브라질이요 브릭스라는 말 아시죠?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이렇게 묶어서 얘기하는데 인구가 많은 대구인데 경제가 발전한 나라입니다 브라질이 옛날에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였어요 지금은 형편없었지만 그리고 얼마 전에 리오올림픽까지 치렀고 환경회의인 리오회의까지도 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방역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경제도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임상시험을 백신 개발 회사들이 할 수 있는 임상실험을 허용해서 백신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간 거죠 방역도 안 되고 하니까 그래서 브라질에 와가지고 이 백신 회사들이 1상, 2상, 3상을 동시에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년 만에 개발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브라질은 전 세계를 위한 선진국을 위한 나쁘게 위한 모르모타가 돼준 겁니다 대한민국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 우리가 제2의 브라질이 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다 누차 얘기지만 지금 미국은 전 국민 접종을 거의 끝내갑니다 하루에 230만 명씩 맞추고 있고요 5월이면 끝날 걸로 보이고 그럼 미국 사람들은 6월부터는 전 세계로 나가서 자유롭게 경제활동하겠죠 이어서 유럽과 일본이 나가겠죠 그럼 대한민국은 언제가 되겠느냐 합리적인 판단은 올해는 안 내는 안 되고 내년 초가 안 될까 싶습니다 내년 초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문재인 정권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전에는 갖고 오겠죠 근데 올해 안에는 투자국들이 먼저이기 때문에 안 될 겁니다 그것도 못한다면 내년 선거 포기하는 거고요 이번에 서울 부산시장 선거 졌다고 저렇게 버티기를 하는 정권인데 설마 대선 전에는 갖고 오겠죠 그러면 대한민국은 한 6개월에서 늦으면 한 1년 정도 선진국보다 늦어지는 건데 이것이 대한민국이 상당히 경제 강국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탈리아보다도 경제가 좋아졌어요 G7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백신이 늦어짐으로 해서 다시 역전될 수 있다는 거죠 G7에서 탈락하는 게 되는 거죠 이 사태를 문재인 정권이 돈도 없지 않아요 돈 많아요 왜 이렇게 허용했냐 이거예요 포플리즘 때문입니다 바로 386, 586 환경론자 때문입니다 이제 그것이 어떤 결과를 우리 경제에 가져올지 국민들은 목도하게 될 겁니다 또 하나 우리 국민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을 좀 지적드리겠습니다 조선중앙TV가 이번에 보도에 있죠 각급 당 조직들, 전당의 세포 비서들이 더욱 강고한 고난의 행군을 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선포했습니다 당 세포가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를 쓸어버리는 발언점이 되어 맹렬한 투쟁을 벌이며 도독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된 바람을 일으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했습니다 북한 상황을 설명드릴게요 북한은 코로나 백신 도입 못합니다 한 푼도 못 써요 그런데 유엔이 가난한 나를 위해서라도 주자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배당되는 건 좀 받을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지금 어떤 처지냐 심각한 보릿고개로 들어갑니다 작년 우린 비만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린 피해 많이 안 입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한강 개발 전두환 대통령이 했던 평화의 땜이 그다음에 이민막 대통령이 했던 4대강 개발 때문에 홍수 피해를 덜 입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이걸 다 때려 부시려고 한 사람입니다 북한은 그게 없었기 때문에 엄청난 수혜를 입었고 그것이 식량, 수확의 감소로 두는 데다가 코로나를 위해서 북한, 중국과 교육을 못하다 보니까 경제가 어려운데 식량 생산량이 줄어서 올봄 보릿고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고난의 행동 선포합니다 그럼 북한 국민들이 못 먹으면 체력이 약해지면 코로나 창궐할 겁니다 브라질보다 더 코로나 환자가 많은 나라가 우리 옆에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백신을 확보를 서둘러 써야 되는데 문재인 정권은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브라질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죠? 이제 휴전선에서 북한 사람들 넘어오는 거 겁이 날 거예요 우리 병사들도 피할 겁니다 이거 지나가라고 피하는 게 낫지 뭐하러 잡아서 손들어 가까이 와 하겠습니까 정말 코로나 문제에 관한 문재인 정권은 무능하고 안일했습니다 전쟁을 해본 나라들만 이걸 할 수 있었던 건데 이게 경험이 없고 맨날 대문화한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위기관리를 할 줄 아는 게 국가 운영의 핵심인데 문재인 정권 보세요 북핵 문제는 미국이 해결하라고 떠넣게 놓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떠넣고 나는 대야만 하겠다 북한에 백신 줄게 이런 소리나 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나라를 운영하는 정권입니까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 백신 문제가 이런 지경이니까 생업이 어렵더라도 방역을 강화해야 될 겁니다 조은철 교수께서 상당히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는 문재권을 상대로 국정조사를 해야 됩니다 연구 투자 왜 안 했느냐 IMF 경제 위기를 안 맞으려면 백신 경제 위기를 안 맞으려면 지금이라도 조사를 들어가야 됩니다 감사원 참여시키고 그리고 왜 원인이냐 국정원이 이런 분야에서는 정확한 판단을 잘해요 우리 외교부가 이걸 못해요 우리 외교부가 정권이 권력 잡은 대로 가고 그나마 객관적으로 해주는 게 국정원이에요 국정원의 해외 파트를 국내 파트를 초토화시킨 게 김남기 김... 누구요? 저... 무슨 법이요? 만들어갖고 초토화시킨 게 문재인 정권이잖아요 가동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는 해외 능력도 없고 외교부는 안 되고 그럼 이런 보고들이 그래도 왔을 텐데 왜냐하면 언론에 보도도 많았거든요 미국에서 군사작전식으로 한다 그럼 청와대 참모들이 이거 보고를 묵살한 건지 지금 이건 간단하게 설명하면 미국이 2001년 9.11 테러 당할 때 미국의 항공기 테러를 한다는 첩보는 수도 없이 말았습니다 제가 별도로 국가정보원 개혁 문제에 대해서 제 방송에서 한 1시간 동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PPT 가지고 그 9.11 테러를 때 정보는 많았는데 그걸 융합을 못했기 때문에 문제였다 그래서 미국이 DNI를 만들고 국가정보기관을 개편했지 않습니까 지금 백신 문제에 관한 한국은 이걸 해야 될 때입니다 뭐가 문제였는지 따져야 됩니다 제가 지금 안보 문제를 하다 보니까 우리 NSC 구성에도 문제가 있고요 통합바비법에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중대본이라고 해서 중앙재해대책본부라든지 이런 것 보니까 다 맹점들이 많아요 어중이 또 어중이 다 모아놓기만 했지 착착착착 돌아가는 게 없어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국정원이 착착착착 돌아가도록 했는데 지금은 전해철 씨가 이끄는 행정안전부가 이걸 하겠습니까 지금 총리는 사표를 냈는데 국무총리실이 이걸 하겠습니까 능력들이 없어요 능력이 그러면 능력이 없으면 천하의 인재가 있어도 인재를 착착 부리는 사람이 없으면 전쟁이 지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이런 꼴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의하는 거는 지금 다음 대선에 나오기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제법 있는데 그분들이 국가위기관리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걸 국민한테 브리핑하면서 대선에 도전하라는 걸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국가위기관리를 생각하는 분들이 군 안보 관계자 쪽에는 제법 있습니다 제법 있습니다 특히 군 쪽에 많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 다루는 분야에도 많고요 이 의학 부분에도 많습니다 이분들을 구슬이 서말인데 꾀지 않으니까 이 모양이거든요 한국도 맨파가 많은 사회예요 그냥 정치꾼들이 모여서 내가 대통령 되겠다고만 나오고 국회의원 되겠다 시장 되겠다고만 하고 나니까 하고 나서는 정책이 없으니까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환경론자들이 대한민국 흔들려고 하는 거 그냥 따라가고 사례강보 해체 이런 식으로 가고 이게 나라가 뭐가 되는 거야 개판이 되는 거야 이런 정권 문재인 정권 같은 거 김영삼 정권 같은 거는 앞으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차기 대선에 나올 분들은 국가위기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전염병 문제라든지 이런 걸 연구를 좀 해서 나오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좀 흥분하면서 백신 정책을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